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 이거 쓰던 건 잘 쓰고 있어 보여줄까? 우리 얘기 아냐? 응? 에이 너무 진부하잖아 웃겨봐 이런 거 말고 글도 안 써지는데 산책이나 가잖아 지켜가도록 우리의 선택이 항상 그들에게 상처가 없도록 힘이 되도록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뭐 상태더라? 나의 생각과 애기들을 지켜줄수록 아름다움을 서로 반칙할 수 있는 거 지켜야 이거 잘못됐던 거 같아 그래? 지켜야 돼 가자 뭐야 이제 저런 줄 알았어 에이 진짜 실망 고마워 여기 다시